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승복 아시아프입니다. 제품은 독도예요. GT 7번 바디입니다. 7번 바디 보시면 타이어가 이렇게 대타각이고요. 주행할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는 이런 모양으로 차가 드리프트 잘 되고 주행성도 좋은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출고 전에 바디 바디 원래 따로 오늘 회원님께서 이제 작업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작업을 좀 보여드리고요. 이게 나사가 박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나사보면 이게 떨어질 때 위험해서 양면 테이프로 붙였는데 굉장히 튼튼합니다. 양면 테이프도 굉장히 강하게 붙였고요. 나중에 나사도 고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백뮬러 와이퍼도 있어요. 와이퍼도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밑에 약간 컬러가 되어있죠. 밑에 스크린이 되어있죠. 스크린같이 뭐가 되어있어요. 이게 뭐랄까 이게 실크 스크린? 스크린같이 뭐가 되어있죠. 되어있어요. 이게 딱 볼 때 그림이 그려져있죠. 카본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예뻐요.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 왔다갔다 한번 해볼까요? 조영 왔다갔다. 그리고 공회장 드리프트 하시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출고 드리프트 하시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짜잔 짜. 짜잔 不好意思 감사합니다.